무조건 먹어야 하는 GS 블루 하이볼 아이스컵 라지 하나 세로 한 병 361이픽 블루 레몬에이드 준비하시고 얼음컵 열어주고 제로슈가 바로 넣어줍니다 3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맛있더라구요 취향껏 더 넣으셔도 되구요 여기다 블루 레몬에이드를 바로 부어주면 색깔이 점점 변합니다 흡사 파워에이드 같기도 아니고 끝까지 부어주시고 취향에 따라 덜로 하셔도 돼요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색이 너무 시원하고 바로 원샷 때리고 싶은 총동이 생기네요 가격은 다음과 같구요 구독은 공부!